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타악 시간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안산 일대에서 외국인 폭주족이 심야 시간대 집단으로 난폭 운전했다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외국인 폭주족들이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난폭 운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폭주족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 화성 문호교차로 일대에 모여서 고개 운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시속 270km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폭죽을 터뜨리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차량을 빙글빙글 돌리는 이른바 원형 주행을 하면서 도로에 진한 스키드마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폭주 모임을 벌일 때마다 100여 명이 모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쪽 비비 vulisi 첫 발 visually 수사 кино 1 Republican